이쁘네 어 비싼 총알 썼다 으허허 나 여기서도 되게 많이 죽어 죽는다 길이 뭔가 애매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어서요 달려요 멈추면 안 돼요 어서 위로 어 왜 달렸잖아 달렸는데 판정 판정 진짜 그지같네 여길 벗어나야 해요 어서요 판정이 이상해 이거 달려요 멈추면 안 돼요 어서 위로 계속 달려요 피부 피부 여기 말고 또 있었던거 같은데 불안에 소원 신속하게 이탈하죠 동감이야 여길 넘어갈 방법을 찾아보죠 아 저걸 타고 아 여기 있구나 타고 가다가 저기서 착착착 올라가면 되겠지 빨리 오세요 저 녹색 라인에 닿으면 저것들이 겁나게 쏩니다 저를 놀아 잡해줘 잡 잡 잡 잡 잡 잡 잡 갑 히샵! 내려오면 안 됐던 거였던 것인 것 같았다? 흐흐흐흐흫 저걸 타야 되는구나 타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저기로 그게 나야 흐흐흫 흐흐흫 여깄어 여깄어 으흐흐흫 아니 이쪽이었어? 저쪽이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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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우아 한 방에 죽어 저쪽이었다니 세상에 바이바이 여기 거슬러 올라가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별거 없죠 저기 뭐가 있긴하다 근데 별거 아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걸 잘 봐야 돼 나오는 방향 빛이 나오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왼쪽에 숨어야 된다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저게 아니던가? 잘못 왔나? 여기도 뭐가 있나? 아 떨어지면 되는구나 아 무서워 아니 뭐가 있긴 있어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고급품 같은 거 안내 말씀드립니다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잠시 후 모든 공정이 중단됩니다 릴리 너무 조용한데? 콜로니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어? 어떻게 아셨죠? 맵 데이터를 뒤져보다가 깨달은 건데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어 연결만 된다면 모두의 기억 그리고 네이티브의 진실이 담긴 레거시까지 보낼 수 있을 테니 계속 딴짓해 뭔가가 지금 저희도 멘붕이 살짝살짝 오는 것 같애? 으깜짝이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가 찼쥬? 이야, 여기도 좀 짜증나지? here, here, here. 여기서 올라가ц‑‑아-우가가 아니라 이렇게 어야야야 흐흐흐 이렇게 가세요 사다리 타세요 어휴, 음메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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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나이스 어휴, 어휴 저기서 되게 헤맸었는데 흐흫 수호호우 무적이야 헛헛헣 흐흐흐 어휴 깜짝 흫흐흫 으암! 잠깐만 여기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데 죽었어 자식들이 오야 그거 맞는다고? 그게 맞는다고? 나 여기서 별로 안죽었었는데 자 집중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집중하세요 어 이게 왜 맞지? 신기하네 이거 맞을까? 집중합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리 난리 말도 안 돼 그 사이로 맞았어 아 와 이 창문 뚫린 사이로도 맞네 세상에 히 으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야이씨 아.. 아 이게 뭐야 여기가 이렇게 어려웠었나? 좋 sunt 어.. 뭔가 이상해엎 뭔가 이상해 세상에 이씨 네, 네, 네 어? 왜이렇게.. 짜증나게..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아직 엘리베이터도 못탔잖아? 꿈돌이.. 타워에 아직 못올라갔잖아? 잠리베이터.. 잠리베이터.. 기다려.. 헷! 스페이스 센터에 도착! 이것이 궤도 엘리베이터? 궤도님을 배웁습니다. 아, 똥집 안됐어. 궤도가 잘 안됐습니다. 궤도가 잘 안됐습니다. 궤도가 잘 안됐습니다. NER BTA ER NER ER BTA ER B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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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흐흐 죽어 자키가 왔다 별로 안쎄 얘 근데 뭔가 이 포스에 비해서 너무 약해 이브보다 약한 것 같아 훗 흠 흐흫 에어어억 네, 한곳에 의상이 있다고요? 한곳에 의상이 있다고요? 후후우 아따 숙회 먹으면 맛있겄네 이것들 아 왜 못올라가지? 어? 왜 못올라가냐 이거 터져라 야 아 왜이래 아 왜이래 흐흐흐 아니 저게 맛있을거같은데 저게 뭐 왜 못올라가냐 저는 올라갔는데 여기 아 됐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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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숙회놈들 아하 이것이구만 색깔이 먼저 지나가고 이 색깔이 지나가고 이 색깔이 지나가고 이 색깔이 지나가고 얘가 지나가고 얘가 지나가고 얘가 지나가고 얘가 지나가면 되지요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반대편으로 가보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옷이? 여기 이 방은 아니에요? 다른 데예요? 어 아주머니 잠시만요 가자 건물 입고 들어와서 오른쪽 첫 방 저기잖아 잠시만요 우린 사냥감에 불과하되 호이치 호이치 아 방 지나쳤다구요? 으잇 짜식들이 다시 못 돌아가는거야? 근데 여기는 저기잖아 막혔는데 여기는 그리고 아까 그 막 빠바바밤 막 쏘던 거기잖아요 어 열리는구나 빠바바밤 막 쏘잖아 닫힌 문이 있다고요? 우디에? 들어와서 우디? 여기는 그냥 벽 아니야? 어딜까요? 입고 들어가서 오른쪽 보고 가면 문이 있다? 아 이쪽 벽쪽에 이거 말씀하신거에요? 아 열리네 왜 열리 범짝이야 아 이거 어떡하라고 미쳤나봐 어떡하라는거지? 어떻게 해야돼? 계속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돼? 미쳤네 이걸 어떡하라는거야? 어떻게 해야돼? 계속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돼? 응? 응? 이거 이걸 끄라는거에요? 이거 이거? 이걸 꺼야돼? 어 아 바로 못가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켜지자마자 가면 될줄 알았지? 세상에 미쳤네 옷이 뭐 얼마나 대단한 옷이길래 이런 이걸 어떻게 점프가 안되는데 아예? 스읍 흐흐흐흐흐 점프가 안되는데 저길 어떻게 가지? 왜? 맨날 레이저 감사만 그래야겠다 아니 점프를 되게 해야지 이것봐 안할래 흐흐흐흐흐흐흐 나 혼자 저 혼자 할때 찬찬히 해야겠네 흐지같이 만들어놨네 으아이 이번 헤링 잘했는데 3회차를 하게되면 또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이거참 이래가지구 드론 업그레이드를 드디어 할 수 있군요 에이 이거 안되잖아 산타는 별론데 안해도 돼 그래 나중에 지상에 궤도 엘리베이터는 몇기나 있었을까 전쟁 이전엔 모두 4개의 궤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대요 그럼 나머지는? 전쟁으로 다른 3개는 모두 붕괴하고 여기만 남았어요 그래도 여기 덕분에 콜로니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물자를 옮길 수 있었고요 그건 다행이었지만 알파를 위해서 남겨둔 걸 수도 있어 확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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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근데 지금 미나미님 말고 다른 분들은 다들 지금 뭔가 바쁘신거죠? 듣고 있어요 공포 라디오가 아닌데 그죠 아니에요 미나미님이라도 채팅을 쳐주셔서 감사한거죠 납 이래놓고 이래놓고 이제 게임방송 안하면 게임방송좀 해달라고 그런다 하면은 아무도 말안하고 아 와 쟤 팔짤리는 애잖아 재생을 했다니 어 항상 그래요 처음이 아니라 그나마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약간 공포 같은 공포 게임같은거는 가끔 이제 공포 라디오 채널에서 홍보를 한 다음에 오 얘 쎄네 갑자기 왜 갑자기 쎄 어 아 맞다 얘 재생하지 공포 공포 라디오에서 이제 홍보를 할 때가 있어요 공포 게임하면은 아 너무 멀다 고럴때는 그래도 쪼끔 오는데 오시는데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거의 오시지도 아니 일뿐더러 와도 야 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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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채팅이 없어요 거의 야 야 피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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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생하겠지 야 야 아 야 진작에 해야지 그런 생각은 뭐하냐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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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했는데 했잖아 제자리 무안 지금이니 해치웠나 아마 한두번이 한개일거에요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어 주세요 맛있는거 주세요 전력공급기를 찾은것같아 오버처지 한두번밖에 못쓴다 그러면 이제 플래그 세우는거죠 설마 설마사카 그런거 아니겠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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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도 총 쏠수아라 자식아 자식아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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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온거지? 나오는게 아니었나본가? 허허허허 여기서 그냥 화물 엘리베이터 타는거 아니었나본가? 왜 나간거야? 수화물 수화물에 섞여서 가는거야? 3일전에 마지막 운행이 목격되었다고해요 누가 타고있었는지 발끈해지는 못했지만요 중요한건 작동여부야 그걸로 됐어 누구가 탔을까? 누군가 탔다는건데? 그런 그런 선택적 해킹 돌발상황만 없다면 말이죠 돌발상황이 있다는거겠지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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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 어쩌죠 해킹하면 되잖아 방금 해킹했지않나 안쪽에 리전으로 추정되는 반응이 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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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음 껍작이야 조심해! 무슨 일이지? 원인 파악 해볼게요. 상부의 침식률이! 군체가 경로를 막고 있어요! 그렇다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어. 반대편으로 가보죠. 반대편으로 가보죠. 반대편 빨리 말했어야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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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어떻게 가는건지? 저 아줌마쪽은? 저쪽으로 가보죠. 음...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에도 침식의 오염물질이란 게 있었어 이러다 타죽어 오? 센데? 터지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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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우와 너무 너무 그냥 녹 밖으로 들이댔나? 촉수가 두개 페링 좀 해볼라 그랬더니 페링은 페링 연습을 못하게 하네 아 히힝 나는 해피가 내 스타일인 것 같애 근데 패링을 해야 더 재밌는데 아 이럴때 블레스터를 쓰는거야 아 뭔데 너는 원맵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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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아 teilweise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어 난이도 보통인데 그래 딜이 되게 안들어가 지금 우와 이번 2회차는 어 1번 모드 맞아요 이제 좀 들어가네 이걸 써야지 좀 들어가 컴온요! 왜 하나도 안 먹히냐고 으흐 안되겠다 타킹 도와줘요 이걸 타킹 모드 어떻게 꺼? 내가 혼자서 끄는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딘데 저쪽이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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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찍! 어디야? 총을 좀 사고 고 기직 좀 하고 자, 달력하고 아니아니아니아니 여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달력하고 이쪽으로 달려가 뛰는 건 아니잖아 왜 이거 안되냐고 나는 흐흐흐흐흐 어우 징그러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거를 에르 막다른길이에요 메벼을 살펴볼게 워 으으으음 베베님 이것 좀 보시란게요 이건 보셔야 된단게요 아니 왜 거기서 점프를 왜 계속 누르냐고 자척재 해 놓고서는 세상에 가만히 있어 왜 다리 페에에엑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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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뭐야? 뭐야? 올라가! 여기 뭐가 있었던 건가? 아, 이쪽에 뭐가 있는 거지? 별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끝에? 그냥 갑시다. 으, 깜짝이야! 저 끝에 별건 없어. 내가 봤을 때 으이구 탕습! 우와 우와 이거 애들 너무 짜증나네 원래 이런 애가 있었나? 길가 안 들어갖고 잘 열리자 위쪽 길도 안 들어갖고 잘 우와 저 미쳤네 죽어라아아아악 아아아앜 이럴로 가야되나? 이거 타면 뭐지? 타고 올라가는게 뭐가있나? 어? 이거 왠지 돌아간데요? 오우우우우우 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쩝! 왜있어? 잡아!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이어지는 길을 붙였겠어요 어쩌죠? 걱정마 조금쯤 내려앉은 엘리베이터가 다리가 되어줄거야 아... 아... 이런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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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부! 아 여기다 또 부셔지는 데가 여기였다 여기서도... 길 못찾아가지고 계속 죽었었네 여기야가 아닌가베... 어... 세상에...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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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아니 이렇게 쉬운거였어? 어 근데 그때 할때는 뭐... 계속 뭐가 앞에서 막히고... 뭐하고 하면서... 잔잔한것 같아요 계속 죽었었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왜그랬지? 에이 간다 간다 쇼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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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데 뭐라는 거야? 어디? 바쁜데 뭐라는 거야? 코트 레드가 해제되었습니다. 곧 프레스티지 라운징 리프트 P161편의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객 리프트는 32개의 독립된 복실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모듈은 승객 여러분의 안락한 예정을 위해 4개 층의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리사 위층에 올라가 보고 싶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님의 신체와 접촉하지 마이까. 앞길을 막으니까 서버리네. 앞길을 막으니까 서버리네. 앞길을 막으니까 서버리네. 네. 열어줘요. 여기 아닌가 베. 약간. 이런 덴 처음이라. 2층은 패밀리 스위트입니다 1층이랑 다른 게 없는데요 침대 하나 더 있는 게 다야? 침대에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나요?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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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단 말이지 아리사 차페 스크린을 열어줘 알겠습니다 스크린 개방합니다 열어 열어 우와아 여러분 보십쇼 절경이구요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처음이지 아름다워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었습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3층은 메크리엥 주트입니다 3층은 메크리엥 주트입니다 3층은 메크리엥 주트입니다 줌인 해준다 했다 야 아리사 돌려내 아리사 아리사 천장에 비치된 비상 로프를 개시해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님을 모실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리사 안내를 종료합니다 고마웠어 아리사 너무 짧은 만남이었다 초반부터 아리사가 한 번씩 등장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럼 뭔가 더 감정이입이 됐을지도 흐흐흐 아리사 아리사 드론 불좀 꺼봐 방해돼 아리사 하 강 enabled tai 아리사 으흐흨 아유 진짜 전 중 빅 퓌 아 까매 세상에 베타 없이는 아무것도할 수 없는데 오늘도 오르카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분위기가 급반전 저기 일본관계다 쟤 또 왜 와 보지마 진짜 안죽는다 왜 세상에 이쯤에서 옷 한 번 갈아입자 크게 어울리진 않지만 자 쿠노이치로 갑니다 아 어울리네 야 했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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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r 됩니다 오 딜이 진짜 안 들어가 스 좀 바꿔 볼까 버스트 빼고 실드 관통 바꿀게 있나? 2단계 이상의 연계 공격력 이걸로 갈까? 여기 다 너무 베타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연계 공격 시 고정 피해 속도 공격 속도 한번 증가해볼까? 그래도 베타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어 이거 자아 자아 에고 고아 이제 앉을 수 있겠네요 에고 고 뭐야 에고 고 또 뭐가 또 지나간다 또 오우 진짜 일본 기담이야 간간다라 간간다라 아무 시그널도 없었는데 아무 시그널도 없었는데 강화가 26단계밖에 안되네 강화가 26단계밖에 안되네 그러니 딜이 안들어가지 3회차도 되기 어렵겠는데 3회차도 일반으로 해야겠는데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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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핵에서 소식은 없어? 네 아직까지는요 슬슬 걱정되네요 그러게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콜로니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는 어때? 아직은 잡히는 게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가야할 길이니까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갈까? 자 달려 여기 또 보스전 OST가 또 아주 좋죠 우와 와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네요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 그래 꽃향기가 나 하지만 어? 뭔가 이상하네 에잇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 어?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봐요 오호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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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릴리 두둥 간간다라 드론을 먼저 보리다니 진화했구나 평범한 녀석은 아니야 우아 오오와와와와와와 왜 총이 안되지? 헉 하하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아 드론이 지금 안되지 죽어라가겠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엉 오오오오 무엇이才 Ав filling 오어 99 percentile 이걸 다 맞아? 우와 개같이 부활 으거야 으 안 으아아 으\' pronto 죄송합니다 네 으 4 딱히 도와줘 타킹이 몰래 잡았어 타킹 타킹이 몰래 잡았어 타킹이 몰래 잡았어 타킹이 몰래 잡았어 타킹이 몰래 잡았어 릴리? 릴리? 이재사? 이재사 연결됐다고? 네이티브의 기습이었어 역시 그랬군요 이분은 괜찮아요? 응 별거 아니었어 자세한건 올라가면서 이야기할까? 진짜 별거 아니었어? 잠시 후 조금 전 해치운 건 인간을 희생한 네이티브였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 이라고 해야겠지 정말요? 여러 명을 통합해서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였군요 그래서 그렇지 이상하게 지능이 발달한 느낌이었어요 왼쪽도 그런 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쉼터 없냐 쉼터? 가문 있나? 아 저기 있구나 있어줘야지 어 너 총 아 총알 안썼지 흐흫 흐흐흫 흐흐흫 이거 다시 스토리 모드로 바꿔야되나? 흐흐흫 옆방 옆방 여긴가? 왜 다시 되돌아가는거지?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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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아니잖아 여긴가? 흐흫흐흫 헷갈리지? 저쪽이네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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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이가 초기화되서 문이 열렸네요 흐흫 흑흫 흐흫 흑흑 흑흑 와 이제 우주로 나왔어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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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보고있어 임마 여기도 황무진데? 바다만 푸르지 어둠 뿐인데도 말이야 캐릭터 진짜 이쁘긴 이쁘다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로 온에 들이잖아 갑자기 지구에만 살았던 것처럼 그러지 뭔가 오륜데? 가자 언제까지 봐야돼 아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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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문 열어 엥 뭘 했었..어야되던..던가 헥 이거를..뭐를 했었던거같은데 그때 아 작동하기 바로 옆에 놔두고 아 왜이래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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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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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 사 사 사 근데 이런게 왜 있는거야?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안올라갈거를 알고 이렇게 해놓은거야? 이게 왜 있지? 그냥 엘리베이터 올리는 뭐 그거라고 해도 너무 많잖아 릴리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을 시도해봤어? 여전히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치 이곳과 콜로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상했던대로 상층부 알파델티브에 상층부 알파델티브에 소행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 지상에서도 교신이 불가능했던건 놈의 짓이겠지 반대로 놈만 없으면 여러가지로 풀릴거란 얘기야 가볼까 이제 여기만 지나면 센트럴 코어예요 직선 와 지구 한 번 더 보고갈까 와 지기네 두둥 머리가 몇개요 집단지성인가 우어허 니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흐흐흑 으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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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오지마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으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ㅔ 아어어ㅏㅏㅏㅇ istä이과관 우외 weave 아어엽 으으gli 아이 왜 지금 쐈어 이것도 쳐낼 수 있나? 아 아 되네 으흐흐흐 으흐흐흐 야 피했는데 공부 quad Memorial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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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뭔짓을 하는거야 우와 이게 세상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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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갓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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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회복한다 이거 이런거 나 왜 하나도 안쓰고 그동안 했던거지? 그쵸? 수납 봐봐 수납이 30개 165개 아... 진짜 지속형 이거를 좀 쓸까? 지속형 세상에 이런걸 한번도 안쓰고 한번만 더 그러면 한번만 더 일반으로 한번 더 도전 다시 그니까 어시스트가 없어서 그런가봐 아니면 더 쉽게 패링하는거 라도 해야되나? 흠흠흠 음... 여덟개 다쓰고 급할때만 딴거 썼다고요? 근데 저거 쓰...다 쓰는 동안 맞아주고 막 아이씨 아이씨 어떡하지? 흠흠 으아 일단 가보자 해보자 일단 여기...인가? 아이씨 니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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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흫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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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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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쟤 변신중에는 데미지가 아예 안들어가는구나 흠흠 흠흠 흠 흠흠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进 이게 왜.. 이걸 뭐 피하지? 잘했는데 나 이번에 아.. 잘했는데 부활을 해봐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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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바꿨자 잠시만.. 야 이거는 몸박는구나 충격 말고는 딱히 써먹을 게 없어 음파 실드 이거라도 해야 되나? 이걸 왜 못 막아? 어? 아아아아 아 Hier 오우우우우우운 야 피했잖아 이번에 자기동아줘 자기동아줘 흐흐흐흐 두둥딱 우우우주 밖으로 쫓겨났어 이봐! 이봐! 으흐흐흐흐 헉 헉 맙수사 저..저기.... 으흐흐흠 우와하 하엉 예백 흐흐흐흑 여기 저규도라 중력에 영향이 있어요 이대로라면 알파 네이티브를 놔두고 갈 순 없어 릴리 레이건의 내 바디셀파워를 모두 끌어서 오버차지해줘 뭐라구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괜찮아. 난 그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릴리! 부탁해! 이렇게 된 인상 나도 몰라요! 바디셀 커넥트! 불파워 오브 워터즈 레드! 빌리핀 바디셀 커넥트! 지금 충전 중 일부! 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릴리! 공격이 막혔어! 다시 눈을 뜨게 할 방법을 찾아봐줘! 제가 분석 중이에요! 찾았어요! 옆에 붙어있는 눈들과 신경망이 연결되어야 병증이에요! 신경망 연결이 느슨지고 있어요! 바디게요! 아잇! 그걸 못 맞춰? 간다! 구아압! 쥐긴다... 진짜... 아니야... 두세번이라 그랬으니까 두세번밖에 안 돼요 그랬으니까 지금 두번 세번 다 한거야 끝난거야 이제 릴리 말대로라면 이분은 이제 진짜 죽어야 되는 상황 릴리가 구해줬구만 릴리 말대로라면 릴리는 릴리는 끝까지 그래도 마더스피어를 믿네 저 로봇 안에서 충전된거야? 분명 오버차지해서 저게 됐을건디? 이미 모든 배터리가 다 완전 완전 방전됐어야 되는데 아따 아담은? 아까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비상용 긴급통신 회선으로도 연락이 안되구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자이온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니면... 설마... 네? 아냐... 아무튼 빨리 가보자 설마 자카... 조토아가 돼버렸네... 어... 설마... 오르클님을... 이분... 여긴 제가 엑소시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분은 어서 아랜실로... 그래, 알았어. 조심해, 릴리. 아, 여기 보스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 저장해...하게 해주는... 그 와중에 저장해...하게 해주는... 쇼, 쇼, 흐흐흐... 고고고! 오너라... 이 괴물!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흑흐흐흐흐흐! 흐어어언흐흐흐 somm 흐흐흑 빌어먹을... 여긴가서록 끊... 쟤 오르카... 보디가드였잖아. 으흐흐흐흐ował 타키를 죽인 그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어째서 그분의 선택은 내가 아닌 너일까 누구 이만큼이나 증명했는데 어째서 깜짝이야 오 뭐야 돈바람 스텔라님께서 10만원 오르네 잠시 들린거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서 보내신거겠지 공포 라디오에서 아이고 너무 감사해라 우와 너무 감사해라 왜 여기인줄 알고 이모티콘 찾아서요 그럴 수 있어 왜 이거 안먹혀 이씨 왜 이거 안먹혀 왜 이거 안먹혀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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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대결이 what.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으으으으으으으으 으 오 을 꽃이 왔다 으으으 으흐 우와 죽었다 아이씨 이렇게 빠르다고? 아 이거 아니구나 어? 하나가 더 있었어? 죽었다 아아 다시 해야지 아유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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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